안녕하세요. 이병호 골프학교 OK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은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여러분들에게 항상 부탁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멤버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별도로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훨씬 디테일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대화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예고해 드린 것처럼 우리 드라이버, 죽겠어요. 자꾸 뒷땅, 뒷땅. 이 드라이버 뒷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뒷땅이라는 것은 일단 정타를 못 치기 때문에 나오는 것, 뒷땅으로 인해서 정타가 안 맞는 것. 그로 인해서 거리가 안 나가고, 사실 뒷땅으로 인한 미스샷은 데미지가 크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뒷땅 불폐다. 그래서 뒷땅 맞고 맞는 공은 최소한 앞으로는 갑니다. 앞으로는 가요. 하지만 뒷땅으로는 만족스러운 드라이버 플레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뒷땅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사이드블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이드블로우는 어찌 보면 옥스윙의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옥스윙이 탄생되게 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큰 의미에서의, 스윙의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뒷땅 방지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뒷땅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 지면에 최대한 안 스치는 연습을 해다. 그래서 선수들이 연습 스윙을 하는 이유는 스윙 체크에 대한 느낌도 약간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때 처해있는, 드라이버 때는 어느 정도의 느낌이겠지만 지면에 놓여 있을 때 언줄레이션을 파악하기 위한, 높낮이를 파악하기 위한 동작인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래서 바닥에 이런 소리가 나게 되면 뒷땅이 나게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공이 왼쪽에 있으면 공이 너무 멀으니까 이걸 치러가면서 엎어지면서 쑥 밑으로 들어가서 공이 뜬다거나 아니면 뒷땅이 맞는다거나 그래서 굉장히 불쾌한 결과가 유발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공을 아무리 잘 치려고 해도 그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이건 시선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꽂히기 때문에 이 시선에 따라서 내 몸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비스듬히 보는 척을 해서 공의 옆면을 보게 되면 내가 때리고자 하는 그 면을 어느 정도 응시를 했을 때 내 몸도 그렇게 반응한다 해서 사이드 블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2주에 걸쳐서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습득이 됐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비오 프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죠. 특히 옥스윙1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인데요. 아래서 위로입니다. 아래서 위로. 즉 상향 타격이라는 얘기에요. 골프는 반드시 상향 타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향 타격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상향 타격을 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은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로프트라는 것에서 볼 수가 있어요. 글쎄요.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스틱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 스포츠 중에 로프트를 가지고 있는 게 있을까요? 뭐 하키도 거의 플랫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공을 굴려야 되는 역할도 있으니까 그리고 탁구도 로프트가 없고 테니스도 로프트가 없고 스코어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평면을 만들고 한다면 물론 골프 라켓도 골프 라켓이라고 제가 한다고 그랬죠. 골프 클럽도 평면이긴 하지만 자체에 로프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즉 골프는 어찌됐건 간에 이 운동 성격이 공을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으로만 그냥 똑바로 놓고 치면 공이 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로프트 갖고 스피드가 빠르면 자체적으로 자체 로프트를 쭉 띄울 수가 있는데 힘이 없는 분들은 띄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스윙에 대한 습관 자체가 아래에서 위로 치려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이 united Kevin's lane col brothers 보건 안 보건 간에 내 스윙이 상하운 조선이 백으로 들어서 밑으로 쥐어박는게 아니라 오히려 옆으로 들어서 위로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underest Trustees 으로 이렇게 들어올리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정말 그냥 이골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할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공을 보면 이걸 옆으로 그냥 스퀘어로 꽉 때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얘를 아래서 위로 건져 올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탁월한 방법이 바로 먹이기라는 기술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탁구도 팍 위로 칠 수 있지만 위로 치면 바로 그냥 탁구대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테이블을. 그래서 이렇게 스핀을 주면서 내가 판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의도적으로 아이언은 사실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는데 드라이버가 있으면요 약간 내 몸이 의도적으로 위로 치겠다. 예를 들면 공을 던질 때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쪽으로 던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위로 던지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약간만 기울여 주면 사이드 블로우도 할 수 있고 내가 아래서 위로 이렇게 쳐서 올리려는 그러한 동작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을 드릴 때 뭐 다운 블로우다 뭐 이제 그런 거 좋아해요. 다운 블로우가 사실은 옥1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다운 블로우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는데 옥2에서는 사실 다운 블로우가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약간 보고 있지만 쥐어 박는 게 아니라 아래서 위로 이렇게 올린다는 느낌으로 공을 쳤을 때 퍼 올린다 하고는 달라요. 그냥 전체적으로 내 느낌이 아래서 위로 친다는 생각을 해 주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박을 때는 박아치는 거지만 아래서 위로 할 때는 걷어 치는 느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뒷땅이 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래서 위로 쳤더니 여기서 팍 맞아 버리더라 라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얼리 캐스팅이 돼서 그런 거긴 한데 바닥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에서 그냥 팍 쳐버리면 찍어서 그런 거잖아요. 웅크리고 있다가 내 앞에서 내 앞에서 내 앞에서 그러한 바닥에 맞는 타이밍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게 참 좋은 훈련 기구인데 비거리 플렉스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쪽에서 지금 소리 나는 분들이 있어요. 아래서 위로 치라고 했더니 여기서 소리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백발백중 뒷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오른발 쪽으로 최대한 가져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뒷땅이 안 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벌써 팍 이런 소리가 나는데 벌써 채가 여기서 이렇게 훅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훈련하느냐. 소리는 좋아요. 이렇게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느낌을 외워야 돼요. 소리라는 건 어디까지나 참조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에요. 그래서 이렇게 둘 이렇게. 또 옥2라면 이 앞에서 나오게. 옥1이라면 이쪽에서 나오게. 그럼 지금 오른발 앞쪽에서 지금 소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을 가지고 갔을 때 방금 어떤 느낌이었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쭉 느낌을 갖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도 와서 가운데니까 똑같이 바닥에 쿵 맞지 않는 정도로 해서 가고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공을 칠 때는 이병호가 이렇게 치면 아래에서 위로 어떻게 칠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약간 옆으로 비스듬히 보면 사이드 블로우도 할 수 있고 아래에서 위로도 할 수 있어서 쭉 위로 올리면서 공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이제 아 이건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성 훅이 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저희 옥스윙 하다가. 그건 제가 멤버십 영상으로 이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래에서 위로 치는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만 먼저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행여 추천 영상으로 떠서 이것만 먼저 보신다는 분들은 제가 지금 시리즈 위에서 드라이버 세 번째로. 이게 지금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아래에서 위로는 너무너무 중요한. 골프를 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건 뭐 없어지면 안 되는. 그런 기본적인 방법. 그리고 판도라 중에. 판도라의 제왕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래에서 위로. 그 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일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멤버 여러분들은 계속 시청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멤버십 영상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연습하는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고. 일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옥 골프학교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